안녕하세요. 지니입니다. 저는 첫 세트였던 공민영 3이 마음에 들었습니다. 7개요. 샤워요. 냉동 삼겹살. 전 젠드기가 좋아해요. 지금이 좋습니다. 바디로션? 저는 유튜브로 동물영상을 찾아보는 걸 좋아합니다. 아! 요즘 그리고 블랙핑크 옛날 콘서트 영상 많이 찾아봐요. 블랙핑크 블랙핑크 블랙핑크와 Q&A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고 있어요. 여름 휴가요? 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휴가가 없을 것 같아요. 아 휴식이요. 음... 오늘 좀 더 진지하게 배워볼까요? 아직은 링크 안녕! 안녕! I miss you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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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